좀 전에 들어올 때 나눠져 있는 초콜릿 있죠? 초콜릿. 강의 듣고 그러는데 피곤하니까 먹어도 됩니다. 까서 드셔도 돼요. 제가 오늘 초콜릿 선전하는 건 아니고. 입에 넣어서 까서 먹었어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초콜릿이 녹는 게 한 30초를 안 넘기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녹아도 30초면 다 녹아요. 이 뱃속에 들어가서 3분이면 다 흡수가 돼요. 30분 내에 다 흡수가 돼요. 우리 뱃속에서. 그런데 이게 초콜릿이 하루에 한 개면 좋은데 매일 한 개, 한 달 30개 그리고 몇 개월씩 먹었다. 그러면 그게 축적돼서 엉덩이 쪽으로 복부 쪽으로 누적이 돼서 트랜스 지방이 3년 또는 10년 동안 빠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안정을 주셨나요? 한 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달콤한 맛의 초콜릿도 많이 먹으면 우리 인체에 트랜스 지방이 돼서 복부 지방을 일으켜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공부를 잘해라.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라는 얘기를 달콤한 초콜릿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매일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3개월, 1년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짜증이 나야 안 나요? 짜증이 안 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타고난 품성이 좋은 거예요. 짜증이 안 나나요? 한 번씩 쉴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충고도 좋은 얘기도 계속 누적되다 보면 뭔가 쌓이는 것이에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대부분 이걸로 푸나요? 핸드폰으로?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목이 일자 목이 되고 일자 허리가 되고 안 좋아요. 그러면 매일 내가 쌓이는 이 스트레스. 청소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경쟁 사회니까. 더 경쟁 사회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학업을 더 성적을 높여야 되는 강박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만 슈퍼 유전자가 발동이 돼요. 우리들의 슈퍼 유전자는 재밌게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코티솔 호르몬이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으면 절대로 슈퍼 유전자가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절대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내려놔 때 성적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책을 보면 한 시간 봐도 외워져요? 절대 안 외워져요. 외울 수 있죠? 그렇죠? 안 외워지죠? 그럼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이 방해를 해. 외울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발동되는 것을 크로스 시킨다니까요. 블럭 시켜요. 못하게. 그게 우리 인체의 생리. 그러니까 내 마음의 스트레스 그런 것을 내려놓게끔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슈퍼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슈퍼 유전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모든 DNA 가닥에는 슈퍼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 스위치도 있고 억제하는 스위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스위치가 있는데 재미있게도 사람의 장, 입안, 그리고 피부에 사는 미생물에도 유전자가 있으며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과 입안에 있는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 우리들의 슈퍼 유전자가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다. 그 얘기는 그게 뭐냐.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입안의 장의 미생물의 방향. 그런 세균이 달라요.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유산균이 활성화돼요. 그런데 안 좋은 음식, 패스트푸드, 햄버거 그런 걸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부패균이 있어서 그런 유산균이 아닌 부패균이 있음으로써 그 균에 의해서 유전자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얘기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게 왜 중요하냐.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속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주거생활이나 사고방식이 슈퍼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를 켜게 한다는 것이 최근의 과학의 논문의 주제예요. 논문의 결과예요. 그래서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결국 활성화된 유전자가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건강한 자식을, 건강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건강하게 낳을 수 있어. 그게 유전이 돼요, 이렇게. 우리 신경은요, 신경세포는 신경은 여기서 화학물질이 나와요. 신경 조직은 긴 건 1m까지 있어요, 신경 조직이. 짧은 건 수미리, 수센치가 있어요. 우리 인체에 긴 건 1m까지 신경이, 단일 신경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짧은 신경은 수미리, 수십센치 이루어져서 서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붙어서 연결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는. 그런데 여기에 신경전담물질이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면서 이 신경전담물질이 분비되면 이 화학물질을 위해서 전기신호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들의 신경은 화학물질과 전기신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전기신호로 바뀌어. 그런데 그 화학물질은 어디서 오느냐? 음식에서 와요. 음식을 먹은 것에 흡수가 돼서 화학물질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내 신경을 회복하는 좋은 신경물질이 나오느냐 아니면 안 좋은 신경물질이 분비가 되느냐가 음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기 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편식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신경전담물질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아세트리콜린이라는 뇌신경전담물질은 학습과 기억을 도와주는 뇌신경전담물질이에요. 그래서 피부에도 중요해. 아세트리콜린이 풍부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깨끗하고 좋아. 그런데 아세트리콜린이 약하면 피부가 자꾸 거칠어져. 그래서 아세트리콜린이 없으면 모모하니 말이 시작해서 뇌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요즘 화장품 가운데 아세트리콜린이 포함된 화장품.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음식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음식으로. 그래서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는 기억력 또한 약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음식을 먹어야지만 아세트리콜린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골고루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세트리콜린이 결핍이 돼요. 그래서 아세트리콜린이 결핍이면 치매의 원인, 치매의 지표가 돼요. 지표지수. 치매에 걸렸다 안 걸렸다는 아세트리콜린이 맞느냐 저느냐에 따라 알 수가 있습니다.